3! 제일 잘맞는 게 모나미 팬이었어요 되게 열심히 그리던 때 생각이 다시 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친구와 함께 앉듯 제가 태도를 좀 많이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해라! 저렇게 해라! 이게 너한테 맞는 거다! 이런 거를 듣기 싫어하면서 자라와서 이번 프로젝트 자체도 무겁지 않은 디자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걸 보면서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나?